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태국 명문 중등학교, 삼세니 타라야이 학교에서는 2017년부터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급 수준의 한국어 수업이다 보니 바로바로 질문하고 입모양을 확인해 발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면 수업과 비교해 어려운 점은 많지만 학생들의 집중력만큼은 다르지 않습니다. 대면 수업으로 할 때는 바로 말하고 바로 제가 답해주고 물어보면 제가 답해주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많이 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숙취해가 좀 많아지고 그다음에 대화를 못하다 보니까 대신에 동영상 과제를 많이 내요. 2011년 우리나라 교육부와 태국 정부의 주도로 한국어 교사 파견 사업이 처음 시작된 태국. 태국 전역의 165개 학교에서 학생 5만여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의 30%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한류 영향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열기도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태국 대학 입시에도 제2외국어로 한국어가 포함됐는데요. 지난 2월 치러진 대학 입시에서는 제2외국어 지원자의 약 13%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제2외국어 가운데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4천여 명의 학생이 한국어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제1위 모두 ADA 방문의 학생들을 AIiem 3ο 외 체대에 evening Dorothy롱ling의 학생들에 들어있습니다. 시청자구 직가님 killedusedLY 제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기관으로 전세계 43개국에 설립된 한국교육원은 2012년 6월 방콕에 개설돼 태국의 한국어 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제외동포를 위한 교육이었지만 한국어에 대한 현지 수요가 높아지면서 현지인을 위한 한국어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저희 한국교육원이 태국 정부와 같이 만들어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올해 작년에 이어서 교과서를 활용한 시청각 교구, 온오프라인 시청각 교구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태국의 국국립학교 한국어 교사들을 위한 연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연수회는 태국 현지 교사와 한국에서 파견된 한국어 교사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한국에서 태국으로 파견된 한국어 교사는 50명. 북쪽 치앙마이부터 남쪽 송클라까지 태국 전역에서 한국어 수업을 이끌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한 교사들로 1, 2차 심사를 거쳐 이곳까지 왔습니다. 코로나19로 2주간 격리 생활을 마친 한국어 전도사 50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운동도 하고 가족들한테 연락도 하고 또 이제 기파견 선생님들이 유튜브나 블로그에다가 태국 현지학교 생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지내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많아진 만큼 태국 내에서도 한국어 선생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pumping 선생님이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신념 하나로 태국에 온 선생님들의 각오 또한 남다릅니다. 또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한국어랑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잘 알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중한 임무를 짊어지고 태국 전역으로 떠나는 선생님들. 한국어 전도사이자 한국어 열풍의 주역으로서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북돋아주기를 바랍니다. 태국의 한국어를 열심히 전파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